야! 이 왕 지금 60! 야! 100대 다 돼간다 벌써! 와아아아아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6,000코인 써서 2원 한 대 뽑았다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자, 가자, 지금 1,000개 산다 빡친다 말리지 마라 올인이다 1097개 출발합시다 자, 떴죠? 갑니다 이거 이온 존나 뽑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출발할게요 다 무죄에요 자, 이온만 뽑을께 이온만 뽑을께 왔습니다! 가자! 떴다, 드디어 이온! 이온 다운 무죄! 루시드 골드스마우 무죄! 붐터치 스킨드 무죄! 무조건 이온입니다! 가자! 이온 세대 렛츠 기댄!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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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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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이건 몇 때부터 맞죠? 자, 계속해야돼, 계속해야돼요. 아, 진짜 힘들다. 우븐의 행복이다. 아, 근데 마우스 존나... 손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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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존나 봐. 지금까지 고생해,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맞는거다, 오케이? 지금 윤다오가 무제고요, 루시드 골드 스노우가 무제고 부터치가 무제한이라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다 무제야. 실버칸이 다 무제라서 거기다 플라이미사일 골드도 무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제가 무제한 아이템 많이 갖고 있으라 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마이룸을 왜 가라고, 갑자기? 마이룸을 왜 가? 왜왜왜? 마이룸 왜? 자, 이혼 몇 대포 왔죠? 와, 존나 많이 보았다. 와, 미쳤다, 이혼. 시간 없어, 얘들아. 마이룸을 왜 가. 아, 미친. 와, 여기서 튕긴다고? 잠깐만, 잣됐다 이거. 와, 씨보레. 아, 미친. 아, 이혼 너무 못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다가 지금 취했어. 아, 네.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마지막 아 못먹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몇대 먹었죠? 이건 원래 한대 있었거든요 제 계정에는 자 이건 한대 있었는데 9 1은 9 9 2 18 9 3 27 28 29 29대 먹었습니다 고 29대 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렸죠 3000코인 써서 한대 뽑으나 5000코인 써서 한대 뽑으나 만코인 써서 한 번에 꺼 가세요 개꿀입니다 진짜 그냥 폐를 계속 돌리시고 한 번에 꺽 하는게 좋습니다 여보세요 재료만 오지게 뽑았다 이거 아예 뭐 이온 많은데 한대 갈아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심심하시죠? 이온 한 대 갈아드릴게요 심심할 때마다 이온 한 대씩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고 심심할 때마다 한 대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온은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시겠죠? 하하하하 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아 아직 647개가 남았네요 리셋 좀 할게요 자 1000개로 다시 만듭시다 음 자 오늘 이온 100대 갑니다 가자 아니 방금 3대 갈았으니까 뭐 더 뽑을게요 아니 그거 뽑으면 되지 뭐 C4될까 색형 솔직히 킹즈키 갓즈키 이거 고인물 컨텐츠 이흥지흥 근데 넥슨에서도 이건 안 막아 왜냐면은 이거 잘 안떠요 이게 이게 잘 안뜨다 보니까 넥슨에서도 이런거 안 막아 절대로 그냥 이것도 하나의 재미이거든 음악말로 3000개 돌려갖고 3번 뜨긴 했는데 차는 안뜬잖아 결국 그니까 운이 안좋으면 못 뽑아 결국 이것도 운이 좋아야돼 결국은 와 근데 마우스 클릭하기 존나 힘들어 진짜로 야 프리미엄 티켓 클릭되는거 마우스 아 그 키보드에 뭐 누르면 되는거 없어 프리미엄 티켓에 아 너무 힘들어 누르고 있기 마우스 DJ 강탭 좀 해달래 아 왜 그러세요 형님들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형님들 제가 앞전부터 얘기했어요 형님들 무제한 아이템 많이 갖고 있으세요 제발 시상을 위해서 데뷔해야 됩니다 형님들 형님들 무제한 아이템 진짜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시상을 데뷔해야 돼요 나 진짜 많이 얘기했다 형님들 이거 인정해라 진짜 나 빙고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무조건 무제한 아이템 많이 갖고 있어라고 나 분명히 많이 얘기했어 진짜로 진짜 이거 날리는 게 아깝지가 않다 이미 이온 29대 뽑아서 아깝지가 않다 진짜로 이거 1000개 날려도 아깝지가 않다 가자 야 바타 출발 출발 이온 고 출발 고 고 야 좀 더 사자 이거 잠깐만 개수가 없네 개수가 없네 개수가 없네 출발 고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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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 가자 이온 이온 여섯대째 야 개수 세라 진우가 일곱대째 진우가 개수 세 마이룸 마이룸 얘기하지 마라 여덟개째 안간다 마이룸 아홉대째 이번에 40대 뽑는다 해외 엎 내려붙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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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곱 열여덟 열하옥 스물 최소 40대 각이다 이거 스물하나 최소 40대 각이다 스물들 스물셋 스물넷 버그 아니에요 스물다섯 50대 각이다 최소 아니다 40대 최소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가자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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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더 가자. 두 대 더 뽑을 수 있겠다. 42대까지. 41대. 42 가자. 마지막. 마지막. 와 한 대 더. 후후. 42대. 야 이혼 지금 60. 야 100대 다 돼간다 벌써. 와. 자 이혼 개수 세 볼게요. 100대 뽑는다 했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이혼 100대 뽑는다 했습니다. 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단. 좀 전에 40대 뽑았고. 아까 전에도 뽑았고. 잠시만요. 이혼 세 보자 일단. 와 몇 대야. 27. 28. 29. 29 더하기 40. 69대. 근데. 아까. 3대 갈았으니까. 사실상. 79대야. 지금. 맞지. 어. 오늘 이혼 100대 갑니다. 가자. 몇 대 남았나? 살아났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